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이재희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희 이강웅입니다. 저 새 정부 출범을 시작했어요. 이강웅 전문가 저기 새 정부에 바라는 거 한 가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일단은 뭐가 됐든 정책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킬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책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110까지 나왔던데요. 그 안에서 이제 골라골라 해야죠. 186쪽이고 저는 진짜 그거 뭘 말하세요? 비리. 비리. 그러니까 특히 방산비리요. 방산비리. 그거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데 그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방산비리가 그렇게 심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용 차량들 타이어? 이렇게 보낸 거 타이어가 아니 저 미쉐린 타이어에 170분의 1이래요. 근데 그 가격이 욕만 할 만하네요. 한 짝이. 운동화보다 싼 거예요. 이게 원래 타이어는 운동화보다 싼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뭐 진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만 없었어도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모든 부처에 비리가 없어지기를 아무래도 법무부 부처에서 강력하신 분들이 준비하실 거이기 때문에 비리는 좀 사라지겠죠? 사라져야죠. 아니 진짜 그 꼴로는 어떻게 해. 일단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증시의 분위기는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좀 많은 시간 동안 회복을 했지만 장중에 느끼는 체감은 지수 반등만큼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역시 시가총회 상위 주목들로 해서 지수 방어를 했거든요. 오늘 시가총회 상위 주목들 반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는 의미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서 두드려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아랫거리를 좀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파생을 한 20년 이상 지금 시장에서 겪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선물이나 옵션 파생을 하면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몇 년간은 그냥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잃었고요. 저런 거를 미결작정이라는 걸 보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미결작정이 많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보통 보면 미결작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물을 매수 포지션이나 매드 포지션을 취해놓고 청산을 하지 않는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것들은 지금 돈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한 25만 계약 정도 그 정도고 아무리 많아도 27만 계약, 27만 계약만 돼도 이거 미결작정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미결작정이 또 만 계약 이상 늘어나면서 30만 계약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정말로 싸움이 크게 붙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그동안 포지션들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미결작정하고 다 체크를 하는데요. 계속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간혹 선물시장에서는 매수를 보일 때도 있었어요. 매수 포지션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 매수 포지션을 보일 때는 미결작정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때는 미결작정이 늘어나는 포지션이었어요. 미결작정이 늘면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어떤 분들 그러죠. 이거 몇만 계약 외국인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외국인들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브레인워드 짱님께서 질문을 딱 주셨는데요. 조금 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결제 약정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요. 이 선물은 매수 포지션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매도 포지션을 먼저 취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주가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재필이가 자기 빠질 것 같아서 한 계약을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결제 약정의 한 계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없던 계약이 생겨난 거고 이게 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하면 저 매도를 쳤던 거를 매수로 청산하는 거죠. 매수로 청산하면 미결제 약정이 한 계약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도 포지션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선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그래도 선방한 시가촌의 상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나스닥 시장에서 좀 변동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화와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섞이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 분위기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환경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건넸고 중국에서도 지난 4월 말쯤에 인프라 대대적인 투자 이야기를 좀 예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득하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 방어를 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나타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또 같은 생각이 되시나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굴삭기죠. 그렇죠. 땅 파고 건물 짓고 땅 파고 지금 저런 것들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 이런 쪽이 지금 1년간 계약이 밀려 있어요. 1년치가 그러니까 지금 굴삭기 신청을 하면 1년 후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하느라고 땅 열심히 파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택 250만 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건설주에 대한 환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고 있고 건설주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쟁도 안 끝났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빨리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해요. 빨리빨리 세종기지 남극에 기지를 짓는데요. 예전에 몇십 년 전이죠. 그때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 기지를 짓는데 아무리 서양 쪽 선진국 사람들이 건설회사들이 와도 와서 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건설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리끼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이 이만큼 있어요. 일이 이만큼 있으면 너는 일 이만큼 하면 오늘 일 끝이니까 일단은 다 받고 집에 가도 돼. 이거거든요. 그게 야리끼리예요? 네. 그게 야리끼리인데 그거 남극계에 기지 짓는 거 그걸 야리끼리를 줬대요. 이거 얼마? 니들 다 지면 이거는 그냥 갖고 가도 돼.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6개월만에 해쳐었다 그래요. 극지방에서도 빨리빨리는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도 상당히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잘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재원도 마련이 돼 있어요. 푸틴하고 측근들, 신흥재벌들 이런 사람들 재산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해서 이걸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또 건설업황에 대한 성수기를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또 실제업발표 이후에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건설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뭐 심대코 이딴 거는 이딴 거요? 이런 종목들 이딴 거요? 왜 말꼬를 잡고 그러세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심대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잘 갔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심택 대접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좀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어려울 때 실적이 괜찮거나 어려워도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 뭐 가을 때 가장 강력하게 얘기 드렸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시장과 무관하게 PCB 산업들은 상당히 성수기였거든요. 근데 그 성수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방송에서 제가 대놓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안 팔아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심대코를 봤던 시점처럼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도 알아내는 발굴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고 시간이 그러고 보니까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자 바로 포커스 인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오늘 사실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 이야기에서 서론에서 좀 많이 거론했는데 인프라이면서 또 돈 벌 수 산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포커스 EJ 배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좀 경험하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프라 건설이라는 거는 건설 업황 토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공 플랜트 건축 관련된 주택 지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되겠지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린다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건설 통신장비 이와 같은 섹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경기부양 정책 또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일단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일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하는 일정이 있는데 대부분 이미 예측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논의를 나눌 것이다 라고 이미 좀 이미 알려져 와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배터리 공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강력한 협력을 준비하자 라는 뜻이고요. 사실 이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 대한 증설 투자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시가청의 상위 주목들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고 또 배터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2차전지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하는 이슈는 상당히 지수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업황 성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되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또 예고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이미 일찌감치 우리나라 주요 셀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방송에서 정말 강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바이든 방한 시기에 맞춰서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만을 위한 공장 증설에 대해서 논의될 것이다. 계획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지역도 조지아주로 어느 정도 낙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미국 현지 증설에 대한 효과 그러면 현대차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죠.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차 상황 그리고 2차전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을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환경적인 내용도 가져올 텐데 일단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 본토에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 이 짧은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배터리 공장으로만 을 위한 증설이 14곳이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곳 중에서 9곳이 우리나라 기업이 증설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공장 협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5공장, 6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터리 증설에 대해서 집중력이 높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겠고 그 사용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앞으로 적극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전기차 소비에 대해서 중요한 지역이 중국, 유럽, 미국, 대륙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북미 지역으로 해서 전기차의 대중화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소재 공급부터 해서 여러가지 기술 공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또 여러 기업에서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을 또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주가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머신 소재가 최근에 와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스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머신 소재가 미국 내에서 리튬 광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톤 리튬 광산 확보이고요. 리튬으로 해서 양극재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잔호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머신 소재에 대한 잔호 확보가 그대로 LG에너지 솔루션 공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실 수 있다는 것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가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뉴스도 또 이야기 드리겠는데 배터리 생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라인에 공급되기 위한 소재 공급도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머신 소재를 통해서 양극재 공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칠레 리튬 생산업체와 MOU를 또 준비를 해서요. 양극재 합작 공장을 증설하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까지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캡파 증설 모멘텀으로 해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LG에너지솔루션 주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장 초기 때 IPO를 통해서 상당한 인기 관심이 좀 높았었는데 주가가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기도 했었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40만원 이하에서는 땡큐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40만원 이하권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충분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계속해서 비교되는 거는 CLTL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위치는 상당히 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공급 캡파 능력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받쳐질 것이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나아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의 상위주목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스켓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급에 대한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정말 싸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뉴스 정확히 말하면 SK온에 대한 뉴스인데요. SK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 내에서 르노라든지 포드 이와 같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 배터리 생산 공정에 대해서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기업이 SK온입니다. 물론 삼성 SDA는 조금 규모가 아직까지는 큰 계약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SK온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또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찍이 SK온은 포드사와 여러가지 합작 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합작사 블루오벌 SK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8조원 규모의 배터리 장비를 발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미국 현지에 있는 배터리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도입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협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SK온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긍정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일진 머티리얼즈도 주요 기업과의 협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동박 최근에 SKC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데 동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이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얼마 전에요 폭스바겐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전세계에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 가장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비중을 가장 높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큰 투자금을 준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박 사업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종목들보다는 지난해 후반까지 강한 모습이었고요. 최근까지는 조정이 계속 진행되었지만 충분히 새로운 신규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생겨보셔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오늘 좀 최근에 와서 2차전지 관련해 배터리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권해드려 봤습니다. 저 필명이 상당히 전투적인 분이 조금 물어보셨네요. 경제구조 개혁하자 님이 전투적이죠 필명이 LG에너지솔루션 과대평가로 상장해서 코스피 지수를 왜곡시킨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 좀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에 대한 평가에 그러니까 공모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기는 없는데 다만 이제 워낙에 인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투심이 조금 더 깊게 작용하다 보니까 첫날 상장에 대한 출발이 상당히 좀 변동을 좀 장중에 변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이미 변동을 좀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사실 향후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면 지금 상장했을 때 밸류가 70조에 대한 공모가 형성 그리고 향후에 150조 160조까지 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밸류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밸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CATL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CATL에 대한 시가총액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 두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만 비교했을 때 시총을 연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전까지 여러가지 원자재 부담이라든지 특히나 리콜 사태로 인해서 지출했던 내용들 그리고 특히나 공장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지출이 컸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캐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하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방 지지력이요. 상단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번에 올라오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차분하게 종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완벽하게 CATL과 견주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추이가 본격적일 것을 예상하는 시기는 2025년도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는 2023년 2024년 2025년도를 가장 의미있게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제가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수소예요. 수소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소법이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그냥 국회에서 있었죠. 참 진짜 이런 것들 빨리 빨리 좀 처리하라고 처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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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만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기 뉴스 기사에도 효성첨단 소재 두산 피월셀 주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그렇죠? 두산 피월셀보다는 효성첨단 소재를 저는 좋아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수소를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이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전기 자체는 그 뭐 ESS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죠. 그쪽이나 뭐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전기 자체로는 저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가장 큰 특징이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이 지구상에 또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가벼워서 기체 상태로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근데 물에도 있고 뭐 저기 석탄에도 있고 뭐 별별데 다 있습니다. 뭐 암모니아에도 있고 뭐 메탄가스에도 있고 거기에 수소가 다 이렇게 같이 다른 원소하고 결합된 상태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저게 내용은 앞에 보신 거랑 같습니다. 청정수소 등급별 인정제 도입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 뭐 이런 데서 빨리 수소법 통과시켜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참 어지간한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청정수소 사용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 도입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들어오는 가격 그거보다 이 수소를 만들어서 발전했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전에 수소법이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걸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법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쪽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민주당이 뭐 170석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통과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라면 이 세정부에서 이 수소를 싫어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세정부에서는 수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오늘 저 사진은 오늘 나온 사진이에요. 연설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현 정부가 이제는 전 정부가 되겠죠. 에너지 믹스를 대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원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원전에서 저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전기는 저장이 안 된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전 쪽 뭐 이런 데 상당히 좀 유명한 교수님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요.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원전으로 낮에 발전을 하고 저녁에는 전기 사용이 없잖냐. 그럴 때 발전기를 돌려서 그걸로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 수소를 갖고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었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시던데 이런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로 청정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물을 분해해서 수전해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었느냐 이 부분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하거나 저쪽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가는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소법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고 신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만 나서서는 안 되죠. 민간에서도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 SK그룹 포스코 한화 효성 이런 쪽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은 10조 단위 구조 막 이렇죠. 현대차나 포스코 그 다음 SK 같은 경우는 구조 10조 11조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밑에 또 작은 쪽들도 마찬가지 한화나 효성 같은데 저런데도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를 좀 그렇죠 기업인들 나서서 한다 그럴 때 그때 보통과 시켜주고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참 진짜 답답합니다. 보면 근데 지금도 이제도 현 정부도 마찬가지 저렇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안 하고 안 됩니다. 자 우리 그거를 이 전기를 저장을 시킨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ESS 만드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수소는 그 수소 저장 용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액화시켜서 마이너스 271도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인데 마이너스 270도 아래로 내려가면 수소가 액화가 돼요. 그래서 그 수소를 액화시키거나 아니면 암모니아 질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을 하든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청정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그렇게 또 비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기차는 그냥 어떻게 되는데 안전하고 충전소도 많고 그러는데 수소차는 충전소 100개 갖고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자동차에 한정된 거죠. 자동차에 한정된 건데 이거는 수소차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수소경제입니다. 이게 약 3천조 이상의 시장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고 지금 바로 열리고 있는 아직까지 그냥 제대로 개화도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배터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상용차들 이런 데다가 전기차 배터리를 깔려면 배터리를 3톤 이상 이렇게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 상용차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못 다닙니다. 그런 것들은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는 수소차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같은 이런 것들을 수소로 하고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전을 스톱을 시켰는데요.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건물마다 어느 정도 수소연료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못 버텼겠죠. 그래서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종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피올셀 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비쌉니다. 좀 비싸요. 한 200억 정도밖에 흑자는 안 나는데 시가총액은 2조 4천억이니까 많이 비싸죠. 그런데 움직일 때 보면 또 탄력있게 수소 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탄력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바로 이 두산피올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경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 두산피올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엊그저께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수소 관련되는 수소법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주가가 수소 관련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관심있게 보시다가 혹시 수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캐치를 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기다리시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피올셀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가끔 좀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좀 말씀드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이 효성첨단 소재는 탄소섬유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수소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강철이나 이런 데다가 담으면 터집니다. 터져요. 그렇다고 수소폭탄처럼 그렇게 터지는 건 아니고 우리 2019년도에 강릉에서 실험실에서 한 번 폭파 사건이 있었죠. 터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강철 용기에다 넣어서 그래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넣어서는 안 되고 탄소섬유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것도 탄소섬유도 물성이 다 틀린데 좀 강도가 강한 그런 탄소섬유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성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회사는 강도가 센 걸 잘하고 어떤 회사는 탄성이 좀 큰 걸 잘하고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어쨌거나 이 탄소섬유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업체는 만들 수 있는 업체는 9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탄소섬유를 효성첨단 소재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강도가 강한 걸 잘하기 때문에 그 수소 저장하는 용기 그걸 만드는 데 특화된 탄소섬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효성그룹 쪽에서 증설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증설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때는 그렇습니다. 저기서는 저때 2028년도까지 1조 넘게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세계 1위까지 캡파를 넓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도 상당히 싼 그런 국면에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매수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적으로 수소경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CCU라 그러죠.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를 게질을 해서 거기서 탄소를 떼내고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요. 그 탄소를 지금까지는 그냥 배기로 날려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포집을 해서 땅 속에다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가공을 해서 새로운 그런 유용한 물질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그린케미칼은 CCU라 그러죠. 이거를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그런 거를 지금 국채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블루수소 관련된 그런 종목이겠죠. 블루수소도 지금 청정에너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수소 포집 관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적들이 곧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육성 정책 얼마 전에 국정과제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느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둘 다 미래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오늘 시장 변동이 내일 있을 CPI 발표 앞두고 많이 심란하실 텐데 그래도 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와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추천 주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 뭐 먼저 해주시죠. 네. 추천 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NPC입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폐 배터리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 안에서 탄력을 좀 기대하면서 추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이재폐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소법에 대한 난항과 수소법에 대한 개정이 된다면 시장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수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산업안에서도 풀리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폐 배터리에 대한 사업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폐 배터리 사업에 대한 영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폐 배터리 사업을 예상하면서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폐 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NPC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NPC는 기존에 본래 우리가 물류라든지 유통을 했을 때 지게차가 옮겨다니는 큰 넓은 파레트라고 하죠. 그런 플라스틱 사출이나 아니면 어떤 운송에 필요한 박스와 같은 플라스틱 사출 형태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게 주력이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NPC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서요. 대형 유통 운송 용기로 많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류 산업 안에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다만 지난해부터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으로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운송을 위한 용기였기 때문에 향후에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NPC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라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진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운송에 대한 효율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면 NPC에 대한 역할이 커질 것이고 독점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배터리 전용 용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폐 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폐 배터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한 자료를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 팔려있는 전기차 판매 누적 등록 대수입니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좀 미비합니다. 물론 지난해 대비해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대비해서 지난해에 30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 판매 대수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고요. 다만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물론 중국, 유럽, 미국과 같은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인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 앞설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구매에 대한 대기 순번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전기차 빨리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니만 준비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고민되는 것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활용인데요. 사실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을 ESS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리사이클링 혹은 업사이클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폐배터리 발생할 전망을 보고 있는데 이 시기가 2030년도 되면 급격한 수량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30년도를 위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몇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점으로 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허가가 진행될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일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인증 제도에 대한 사업과 동시에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인증제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번 새 정부에 대한 새로운 육성정책 안에 폐배터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대한 색깔 중에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진행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절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져 있는 폐배터리 사업 기업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MPC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버이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만들었다는 점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폐배터리에 대한 원자재 분류에 대한 기업은 아니고요. 운송에 대한 용기 사업인데 시장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요. 주가 대응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조정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선의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탄력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위치에서 양봉을 뽑아내면서 직전에 있었던 장대 양봉에 대한 추이를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돌팔 13,000원 위치 손절 라인 때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롯데정밀화학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소하고 관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수소하고 관련이 되느냐 자 이거는 암모니아를 국내 암모니아 시장에 60%에서 70% 정도죠. 그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자 국내 암모니아 시장에 60% 이상을 과점을 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암모니아 유통사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수소 4개 하고 질소 하나가 결합된 게 암모니아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상태에서 이게 뭐 수소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운송도 좀 불편하고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는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50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액화시키기도 그래서 이 암모니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와서 거기서 질소만 떼내면 수소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 9월 29일 날 작년 9월 29일 날 10만 1,500원을 찍은 자리가 있는데 이때가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이 확 좀 살아나면서 그 암모니아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랄까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 롯데정밀화학의 경우는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밀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도 매출에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좀 싹 이렇게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업에 대한 그런 구조조정을 좀 하면서 이쪽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케미칼 쪽 이런 쪽을 주로 이렇게 주력해서 생산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정밀화학 제품 45% 있던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기타 있던 게 54%가 또 없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생긴 게 ECH, 가성소다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생겼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ECH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파묘... 아, 우크라이나란다.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 ECH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도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적 부분을 간략하게 좀 짚어본다면 저 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품군의 변화가 있었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첫 해니까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부진한 성적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1392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작년에는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묘 수출 규제 관련해서 ECH 관련 쪽 이런 제품이 굉장히 제품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4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적 나오는데 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 부분만 좀 보고 차트만 보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올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3,900 지금 나오는 게 58억 정도입니다.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롯데정밀화하기 2조 약간 넘습니다. 2조 434억이에요. 그럼 4천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싼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 주가가 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면 그것도 곤란한 거겠죠. 하긴 요즘 주가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작년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수소 관련되는 암모니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소형주처럼 움직였죠. 작년 8월 달에 6만 원대에서 10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네요. 이렇게 소형주 때문에 움직인 게 수소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쭉 보이다가요. 이때부터 시장도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좀 두들겨 맞다가 1월 달에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고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점도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높고 또 여기 고점이 높고 저점과 고점을 같이 이렇게 높이면서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최근 들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이 되게 안 좋으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차트도 되게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42평선을 지금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지수차트는 완전히 역별됐습니다. 242평선이 가장 위에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롯데정밀화학은 정배율 국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적이 따라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됐죠. 미래성장성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 오른 거 없습니다. 이 기업의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 저평가 돼 있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게 한번 10만 원을 찍고 내려 10만 원 위로 갔다가 좀 밀렸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약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9만 6천 원 정도 선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7만 2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또 종목으로 유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J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유튜브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